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옥스윙 2021은 제 스윙이에요. 옥스윙 제 거 아시죠? 그거 꼭 배우세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캠페인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 스윙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없어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가 반영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아요? 이게 사실은 프로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각도기로 재면서 골프를 배우고 있죠? 언제까지 하려고? 물론 스윙을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재밌는 분들 같으면 하지만 저는 재미없어요. 저는 골프를 잘 치고 좋은 스코어를 받는 게 훨씬 재밌는 골프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골프를 가르치고 싶은 골프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언에 대해서 우리 딜리버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한 150m까지 우리가 배달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드라이버. 야, 너 배달 경력이 되니까 너 좀 더 먼 데까지 배달해봐라.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연습을 합니다. 의도는 뭐예요? 아, 똑바로 서겠다는 거구나. 하지만 의도 속에서 오른쪽으로 쳐보는 나의 몸 부림을 해보는 거죠. 의지 스윙은 오른쪽으로. 그랬더니 오, 괜찮네. 음, 좋아, 좋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아예 백스윙부터 그쪽으로 빼든지 아니면 똑바로 뺐다가 돌려서 그쪽으로 쳐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의도와 의지가 일치하는 가운데로 치는 거. 그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 이 정도면 드라이버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지금은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왼쪽은 살짝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왼쪽은 약간만 틀고 저쪽에 노란 광고판 쪽으로 쭉 쳐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그쪽으로 잘 가네. 그래서 이제 그 의지 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심심하면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의도와 의지를 일치시키는 단계로 가야죠. 의도는 내가 이렇게 서면 아,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의지도 오른쪽으로 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게 보통 골프에 대한 자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쳤더니 오,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치고자 했던 쪽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스크린의 한계는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본 대로 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가운데로 칠 때는 이제 답이 나와요. 나는 가운데에 타워로 칠 거고 똑같이 내 의지도 그쪽으로 반영할 거야. 의도는 분명히 이렇게 섰으니까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아, 이렇게 했더니 가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동작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설명을 드리면서 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져드리는 것보다 몸을 돌려서 던져드리는 게 훨씬 더 정성스럽게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던지는 동작보다 이렇게 던지는 동작이 훨씬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와 의지에 대한 스윙을 연습을 하는데 원하는 데를 못 보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치는 분들이. 그런데 항상 정성스럽게 고객님께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내 몸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돌리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디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풀어드릴게요. 바디턴은 파워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쪽으로 정성껏 보내드리기 위해서 몸의 방향을 틀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쪽 보고 내가 가슴을 그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점점 몸 돌리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방향도 잡을 수 있고 거리까지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레슨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다른 방식으로 접근시킬 건데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할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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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골프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하니까 하나를 더 배웠네요. 여기에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방법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성스러운 몸 동작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아직은 스윙 궤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그쪽으로 보내려고 몸을 돌려주셔야 돼요. 또 오른쪽으로 의도를 반영을 했죠?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대로만 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날아가요. 여기에서 몸이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그쪽 방향을 향해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앉혀도 돼요. 드라이버로 100미터만 치셔도 돼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옥스윙 2021 캠페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또는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던 그러한 본능을 여러분 스스로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깨워서 저와 함께 달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페어웨이 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